트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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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 어떻게 된거지 결국 실패한건가 이렇게 이렇게 변하는거야? 드디어 내가 바라던 세상이 왔어 서로 싸우고 미워하라 그래야 진짜 인간다운 것이라 할 수 있지 사랑 행복 이런건 모두 거짓된 위선들일 뿐이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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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온님 과연 와와도 이 블랙오라에 지배되었을까요? 블랙 에너지 앞에서 힘이 약해졌던건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와와는 언제나 이를 극복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맨몇 와와의 친구들에게 좀더 재미있는 명령을 내려야겠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어디있어? 아아야? 여기서 뭐해? 리누스님 어떻게 되신 거예요? 네? 송순탑을 폭파시켰지? 정말요? 그럼 널 모두 기다리고 있어 어서 가야지 근데 이 기운은 뭐죠? 블랙의 기운이 모빌스토에 리노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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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 블랙 레이집을 받고 있어 어떡하지 어떡하긴 이제 나와 함께 가 블랙 이제 모두 레오에게 지배 받고 있어 너의 친구 이제 없어 어느 곳에서도 넌 안전하지 못해 다 니 블랙 에너지 때문이잖아 니 블랙 에너지만 없었으면 미래의 평안 벌써 왔을 거야 그럴지도 모르죠 암튼 이곳은 위험해 이제 나와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할 거야 어서 가자 이제 나와 함께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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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